너무 확연한 변화가 보인다. 그런데 이날은 조금 더 그러네. 그런데 장우가 내가 봤을 때 왜 안... 나 얘 약간 서프라이즈 하는 것 같아. 그치. 우리는 맨날 보니까 체크가 되는데 이놈은 안 나오니까. 장우가 지금 우리 못 본 지 한 달 넘었나? 한 달 넘었어. 우리도 사실 그전까지 본 적이 있었던 장우. 이제 모르는 상태? 전혀 몰라. 안 받아? 내 전화 무서운가 보다. 무섭지. 이게 알지? 계속 농담하다가 당일날이 되면 웃음이 안 나오거든. 알지. 이게 지가 벌인 일이잖아, 그리고. 그러니까. 파묘 안에서 장우는 약간 핵태 같은 존재였어요. 만날 수가 없으니까. 장우는 철저하게 본인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. 음식만 보여줬어. 나 이거 빠다나 먹고. 미스터리야. 뭐 장우가 이민 갔다는 소문까지는 좀 들었어요. 산을 뺍니다. 안 받는다. 안 받네. 나 우리도 너무 궁금하잖아, 장우가. 세계관이 이렇게 넓어진다고. 그럼 어떻게 잡으러 가야지. 문제자도 아니고. 인터콜 해야지. 진짜 튀었거나 드라마틱하게 뺏거나 둘 중 하나. 잘 만들고 왔겠지, 근데. 옛날에도 만들었었는데. 저날 저렇게 안 받더라고. 이렇게 커? 왔다, 왔다, 왔다. 장우 왔어. 뭐야? 뺐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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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네.